안녕하십니까? 나는 어깨 통증 없이 산다의 저자 이효구입니다. 오늘은 견우가 목디스크 환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상에서 자주 해제하는 질문, 견우는 홈페이지에 자주 올라온 질문 중에서 이거는 목디스크 환자들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디스크 일단 간단하게 알아보면요. 가장 흔하게는 목과 목돌미,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근을 지나면서 손조림으로 발전하는 질환이 바로 목디스크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디스크는 왜 생기는 건가요? 목디스크는 교통사고 같은 강력한 외력이나 외상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잘못된 자세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서 습관적으로 노출되면서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흡연, 술, 과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습관, 수면 장애 등이 더해지면서 증상이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목디스크는 재발이 되나요? 목디스크는 치료를 잘 받으면, 관리만 잘하면, 특히 조기치료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잘 수행한다면 얼마든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한두 잔의 술은 괜찮은지? 일단 통증이 있다는 건 염증을 베이스로 함께 됩니다. 특히 목디스크의 경우에 신경염이 악화될 때 심해지기 때문에, 이럴 때 술이 들어가면 증상이 더 나빠지겠죠. 가급적 한두 잔의 술도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상체 운동을 해도 되는지? 골프, 헬스, 볼링, 뭐 이런 것들? 특히 골프의 경우에는 목디스크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을 땐 급여를 가급적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2차적인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골프 같은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한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다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목디스크는 치료가 잘 되는지? 목디스크는요, 한방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질환 중 하나로요, 치료를 잘 받는다면, 티칭과 주의사항만 잘 준수한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목통증, 어깨통증, 팔통증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목디스크도 예약이 될 수 없겠죠? 그러나 일단 발생했다면, 초기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2차적인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